맥주 모나를 맥주 모나를 맥주 모나를 맥주 모나를 맥주 모나를 맥주 모나를 엄마 나 금오름 갔다 올게 뭐라고? 금오름 간다고? 야 이 놈아 결혼을 내 결혼을 금오름 갈 시간이 어딨어? 엄마 나 금오름 가고 싶단 말이야 금오름 야 이 놈아 결혼을 결혼을 결혼하면 금오름 보내줄게 엄마 알았어 나 결혼할테니까 금오름 갔다 올게 아이고 우리 아들 착하다 착해 그래 우리 결혼한다고 하니까 금오름 갔다와 아들 고마워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금오름 금오름 금오름이라고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한림무 금왕리 산 1-1 에서 일치한 오늘 금오름에 한번 와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가서 한번 가서 풍경 좀 보여드리고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는 길에 새소리도 들리고 나무도 보고 꽃도 있어서 너무 좋았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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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멀리 금항리 마을들이 보였다. 금호롬에서 내려다보니 너무 이쁘고 좋았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풍경은 너무 좋았다. 근데 미세먼지가 있는건지 약간 부했다. 나는 아까 처음 해본 문화구에 내려가 보기로 했다.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구독자 분들을 위해 도를 올려놓고 기도를 해 보았다 나무에게 허락없이 다가가서 길을 벗고 싶었다 나무는 싫어했을 것 같다 키키 일정을 꺼내고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워했다 오늘도 좋은 풍경을 보고 가는 것 같다 나무에게 허락없이 다가가서 길을 벗고 싶었다 나무에게 허락없이 다가가서 길을 벗고 싶었다 날아가서 길을 벗고 싶었다 나무에게 허락 somewhat 안 되는 한강 이른버는з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